온라인으로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가족들이 다 모여서 TV 앞에서 또 컴퓨터 앞에서 또 이렇게 핸드폰 들고 예배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적으로 갈급한 신명만큼 동일하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해외의 성들 같이 서로 다 인사합시다. 같이 가족들 다 인사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합시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합시다. 이것들은 말씀 가지고 예수님의 행복 비전 일입니다. 행복 비전을 계속 말씀드릴 텐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참 행복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느냐 여러분이 이 산상부원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답을 찾는 그런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 가지고 2주째 지금 온난 예배를 그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을 보니까 7천명이 넘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그렇게 걸린 사람이 7천명이 넘었다. 그런데 6천명이 대구 경북이에요. 서울을 보니까 서울은 100명이 조금 넘어요. 확률적으로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도 전문가들 말에 의하면 이제 전 세계로 확산되어 심지어는 인구의 40%가 다 그렇게 확신이 올 것이다. 라고까지 말을 하기 때문에 많지 않지만은 그렇게 서로가 준비하는 것이 조심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것이 현재 국가적 위기다. 우리 교회가 선제적으로 그렇게 협력하는 그러한 차원에서 이렇게 온난 예배를 드립니다. 성도와 성도관에서 얼굴을 보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가 하는 것을 저는 이렇게 목회하고 처음으로 이렇게 일어나는 현상이라서 정말로 성도들 간에 함께 호흡하면서 서로 바라보면서 예배드리는 이 축복이 속히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국가적으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예방을 위해서 손 씻기, 마스크 그렇게 사용 또 개인 위생 수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과 함께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사회적 거리두기는 사람이 많은 장소 거기에 방문을 한 거나 다른 사람들을 만나는 일을 스스로 차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설명하면 생계를 위한 활동 빼고는 다 사회적 활동을 적게 하라. 오늘도 교회를 오다 보니까 거리에 차가 없어요. 신기할 정도로 차가 거의 한 대가 보이란 말라. 신기해. 이게 무슨 도대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굉장히 오는 길이 복잡한 길인데도 차가 한 대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뻥 뚫렸는 걸 보게 되면서 다들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는 거구나. 코로나19가 이게 2m 2m 그렇게 근거리에 있게 되면 접촉이 일어나서 이제 이 접촉으로 인해서 간념이 그렇게 된다 하는 것을 전문가들이 고려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조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온라인 예배에 들이는 이것도 일종의 사회적 거리두기의 이렇게 모습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만큼 증가 속도가 줄어들고 병실이 부족하고 마스크가 부족하고 검사하는데도 많은 사람이 몰려와서 적재현상 이런 것들이 해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보건당국의 정책에 따라야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이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 사회적 거리두기 사회적 거리두기는 잘 따라하지만 혹이라도 영적 거리두기 영적 거리두기를 하면 큰일 난다는 얘기를 하기 위한 거예요. 영적으로 성삼이 하나님과 가장 밀착된 그런 삶을 살아된다. 그것이 뭐냐 위드예요. 인마누엘이에요. 원리스입니다. 영적인 삶이 가장 활성화될 수 있는 비결이 10편 91편 14절에서 15절에 보면 영적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강조하는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 이러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 적 내가 그를 건지이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 적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강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란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알아가고 강구할 때 다시 말하면 더 깊은 영적 소통 영적 소통이 일어날 때 전염병과 재앙 가운데서 건짐을 받고 영화롭게 하는 삶을 그렇게 살 수 있다라는 약속이 하나님과 깊이 더 가까이 밀착될수록 모든 재앙은 물러간다 그런 말씀이죠. 영계 모드 중돌 이 시간표를 통해서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좀 더 깊은 소통 전에는 그냥 매주일 교회 나올 때 못 느꼈던 하나님과의 관계 교회와의 관계 목화자의 관계 예배의 중요성 이걸 다시 한번 확인하고 깨닫고 그렇게 정말 예배에 성공하는 그런 시간표가 되길 바라고 영적 성장의 즉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불안하지 마세요. 언약자분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는 종들이 있고 언약자분 여러분 전도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특별 보호하실 것입니다. 성경에 약속했습니다. 10편 91편 7절 금요일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만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명이 너 왼쪽에서 만명이 너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천명이 내 옆에서 전년벽으로 넘어지고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쓰러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꼭 살려둬야 될 하나님이 꼭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특별 보호하신다. 그게 누구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알리는 자 영적으로 무장된 자 정말 하나님의 소원을 같이 가진 자 오늘부터 살펴볼 마태봉 5장부터 7장까지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한 산에 올라가셔서 제자들에게 직접 가르쳤던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어요. 흔히 산상수원이라 그러는데 수원이란 말은 후세에 전하는 교훈 그러듯이 후세 또 이 말씀이 아주 소중한 보배와 같은 교훈이다 라고 해서 산상 보훈이라 보배와 같은 교훈 종교 격작 요한 칼비는 이렇게 말했어요. 산상수원은 굶주린 인생에게 천국의 풍성한 잔치에 참여하라고 보내는 초청장이다 그랬어요. 천국 초청장 그렇게 말할 정도로 예수님께서 영적인 이 삶에 반드시 필요한 메시지를 그렇게 하신 것이다 강조한 거예요. 우리 영계 모든 성도들 이 주옥 같은 산상수원의 이 말씀을 자기 것으로 내 것으로 완전히 소화해서 천국의 풍성함을 그렇게 실제로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이런 산상수원의 백미라고 할 수 있는 여덟 가지의 이 복 팔복에 대해서 그렇게 메시지를 기록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천국 백성인 우리가 어떻게 참된 행복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 수 있는지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있어요. 우리 영계 모든 성도들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서 지금 두려움과 불안에 사로잡힐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행복 비전 이 행복 비전이 실제로 이 시간에 각인 뿌리 체줄화되는 천국 백성으로서 멋지고 행복한 인생 복음에 선한 영향 입혀나가는 24제자로 당당히 서는 시간 되기를 제모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신명이 가난한 자의 복이에요. 1절로 3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물을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런 시대에 신명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예수님께서 공성의 사역을 하신 후 본격적으로 이제 말씀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첫째 주제가 복에 관한 복자를 가지고 혼수 이불에다가 그냥 새기고 베개에다가 방석에다가 옷장에다가 국그릇 밥그릇 그냥 수조 등에 새기놨어요. 복 또 어떤 식당에서는 복이 좀 쏟아지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복자를 거꾸로 또 꼽아놨어요. 거꾸로 그걸로 해놓고 복이 좀 쏟아지면 좋겠다. 그만큼 복이라고 하면 사족을 못 쓰는 것이 우리 민족이 과거에는 예수 믿는 것도 복받아라 복받기 위해서 예수 믿었어요. 이 세상의 복이죠. 세상의 복받기 위해서 전도도 전도할 때도 복받아라 전도도 하는 내용도 예수 믿고 복받아라 그렇게 말을 할 정도로 복에 대해서 많이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경이 말하는 복이 뭐냐 이걸 제대로 알고 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래야 참된 행복이 와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복의 개념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영적 복이에요. 은혜에 보면 이 복을 마카리오스라 했습니다. 이 마카리오스 이 말은 거룩하고 신성한 기쁨을 말해 특별히 이 기쁨은 하나님 안에서만 얻어지는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흔히 생각하는 무엇을 많이 소유해서 재능이 뛰어나서 원하는 바가 성취되어서 얻어지는 그런 물질적인 복의 개념이 아니에요. 이런 것은 순간 기쁨은 줄 수 있지만 근본적 기쁨은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진정한 기쁨 영원한 기쁨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제시하듯이 행복 비전은 심령이 가난한 자라 그랬어요.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오 이렇게 나왔어요. 심령이 가난하다. 마음이 가난하다.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이 가난이란 말은 헬라마라 포토코스랍니다. 포토코스란 말은 너무너무 가난해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생존조차도 불가능한 가난. 그래서 마음이 가난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영적으로 자신이 하나님을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완전 무력한 존재임을 깨닫는 것. 이게 심령 가난이 특별히 장세기 3장 사건을 이래가지고 영원한 멸망길로 갈 수밖에 없는 죄인된 존재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는 자 심령이 가난한 자 나는 너무나 무력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도저히 살 수 없는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 문제를 비롯해서 열두 가지 영적 문제도 빠져나갈 수가 없다고 고백하는 자 심령이 가난한 자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고 내 노력으로는 절대로 구원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아는 자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의 은혜의 핵심인 예수의 시도 하나님의 은혜의 핵심이 예수의 시도를 바라보게 되는 거라 십자가 대속과 부활을 통해서 인생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의 시도를 바라보는 자에게 천국 문이 열리고 이 땅에서 천국 백성으로서의 행복을 누리며 살게 된다는 말씀이 특별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쉽지는 않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상태 심령이 가난한 자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사모하지요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지요 말씀 듣기를 소원하지요 말씀 듣기를 원하지요 어떻게 하든지 언약 잡고 훈련받기 원하지요 이 갈급한 자 심령 가난한 자는 그래요 제 친척 중에 엄청난 부자가 있었어요 부자가 있는데 이 부자 이 사장님 이 회장님은 내가 보고 감동받은 게 뭐냐 어느 지표가 있었어요 지표가 연합지표가 있었는데 그 수천명이 몰려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우리 친척 장노님이 제일 앞에 무릎을 딱 묶고 앉아가지고 간절하게 예배 드리는 거 보고 난 어릴 때 봤는데 잊을 수가 없어요 아니 저렇게 세상에서 사장이 회장이고 저렇게 부자가 어떻게 저렇게 말씀을 예배 드리는데 무릎을 꿇고 저 나이던 분이 저렇게 간절히 저렇게 사모할까 제가 어릴 때 그거 보고 지금까지 못 잊어요 내 마음이 나도 저렇게 예배 드려야지 그런 마음까지 그때는 의자가 없었어요 전부 바닥이에요 그렇게 다 무릎을 꿇었다고요 방석이 있기도 했지만 어떤 분들은요 방석 자체도 아예 안 하고 무릎을 꿇고 그 회장은 그렇다면 이야 어떻게 저렇게 사모할까 지금 인터넷 영상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지 강단에 선포되는 이 말씀 받고 있는 여러분들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신명이 가난한 자예요 신명이 가난하지 않으면 이런 온라인 예배 인터넷 바라보면서 테레비 보면서 예배 드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신명이 가난한 자인 줄 확신합니다 이렇게 되면요 이 말씀 하나하나가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게 느껴지게 되어있습니다 한신학자는 신명이 가난한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신명이 가난한 것이란 하나님 앞에 헐떡거리는 마음 그랬어요 아주 참 사실적으로 표현한 거죠 영계 모든 성도들은요 목마른 사슴이 헐떡거리는 신의 물 찾기에 갈구함 같이 일평생 말씀을 사모하는 영적 사실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힘들 때만 내가 지금 병이 와서 내가 망해서 내가 장사가 안 돼서 그때만 갈급하지 마시고 지금 코로나 이 바르스 때문에 불안해서 갈급하지 마시고 평생 말씀을 사모하는 갈급증이 있기바랍니다 이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신명이 가난한 자예요 자 이런 삶 속에 10편 1편 3절에 응답이 와요 10편 1편 3절이 뭐냐 시내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형통하리로다 무조건 잘된다 가 아니에요 무조건 부자된다 가 아니에요 형통하리로다 모든 일이 영계의 모든 정도는 말씀으로 충만한 인생 말씀이 끄는 삶을 살면서 성경적 형통의 모델들이 다 되시기를 제모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애통하는 자의 복입니다 사절보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갈급한 목마른 사슴이 세물 사모하듯이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라 이런 가난한 신명을 가져라 영적으로 말씀하신 예수님 이제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하시니 행복 비전은 애통하는 삶이에요 애통이란 것과 행보란 것이 뭔가 어우러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특별히 본문에 애통은 우리가 흔히 말한 슬픔이란 말과는 그 강도가 비교가 안 돼요 슬픔 그거가 안 됩니다 애통은 또 다른 얘기에요 단순한 그런 슬픔이 아니에요 가슴이 찢어질 정도의 큰 아픔을 말합니다 가슴이 찢어질 정도 그런데 이렇게 애통하는 삶이 왜 복이 된다는 말이냐 본문에서 말하는 애통은 세상적인 슬픔과는 차원이 다른 영적 애통이 영적 애통 처음 해봤어요 영적 애통 10년 가난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거 처음 못했어요 애통 하는 자 영적 애통 영적 애통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첫째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애틀에 빠졌어요 애틀에 갇혀가지고 영적 성장을 이루지 못할 때 안타까워 애통 구원받아 놓고도 예수 믿는데 교회 다니는데 직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냐말로 이 애틀에 세상에 살던 벌을 그대로 가지고 이거 이거 못 벗어나 어떻게 영적 분위기를 볼 수 없어 입으로는 다 알아 그런데 실제 저 하나도 있지 않는 그 모습 보면서 안타까워서 애통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19절 20절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하는 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여 내 속에 그하는 죄니라 그 누구보다도 복음으로 쇠털이 살고 있다고 여겨지는 사도 바울도 자신의 애틀 이 애틀을 깨는 것이 쉽지 않았음을 볼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 정도인데 우리는 말할 것도 없지요 왜 복음을 알고 깨닫고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왜 이렇게 살까 자신을 보면서 그래서 중요한 것이요 사도의 1장 1절 3절 8절 이 말씀이 각인 뿌리 체질화 되고 고백되어져야 돼요 이 오직 그리스도 아니구나 살 수가 없구나 그리스도 아니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의 세트를 갖춰야 되겠구나 세트를 갖출 때 우리는 참된 위로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위로는 어떤 인간적인 위로가 아니에요 하늘로부터 이만한 위로 그런 말이 헬라 말로 파라칼레오 곁에서 부른다 그런 뜻이 이 단어는 보호해서 성령을 말하는 파라칼레토스와 어근이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위로의 축복은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다 그런 말이에요 성령의 역사다 애통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위로의 축복은 성령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힘을 주신다 위에서 주시는 성령이 힘을 가져야 된다 세상의 위로는 일시적이고 소멸됩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말하는 위로는 성령께서 여러분 오신 위로는 영원하다 영원히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걸 잡아야 돼요 요한봉 14장 20절 27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에게 잊히느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느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을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 하지도 말라 분명히 말씀하고 이렇게 성령의 위로를 받은 자의 삶은 현장의 불신 영혼을 바라보면서 애통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불신 영혼 이것이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가진 두 번째 영적 애통 애통 첫째는 나를 보고 또 외식하는 자를 보면서 안타까워 하는 애통 두 번째는 불신 영혼 아직도 과거에 내가 빠져있던 그 열두 가지 옛날에 내가 살던 모습 종교사회를 할 때 그 모습 그대로 불신자 때 살던 모습 그대로 열두 가지 문제 속에 빠져 헤매고 있는 그 불신 영혼을 바라보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있을 수가 없어요 신앙 양심으로 내가 보험을 증가하지 않으면 저 영혼 끈질 내지 않으면 끈질 자가 없다 이 불신 영혼들 사단에게 속고 있는 사단이 자꾸 뒤를 끌고 가고 있는 그런 모습 보면서 거룩한 분노가 나와야 된다 거룩한 분노 현장의 불신 영혼들을 향한 애통 이걸 말합니다 지금 신천지로 인해가지고 전국이 큰 위기에 빠져있지요 신천지로 해서 지금 7천명 지금 6천명이 대구 경북 이게 다 현천지에서 시작됩니다 신천지가 6천명 중에서 5천명 가요 전국을 이렇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볼 때는요 얼마나 저들이 불쌍한지 몰라요 우리보다 예수 더 잘 믿어보겠다고 하다가 저기 빠진 거예요 지금 어떤 의미로 우리보다 열정이 더 많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저들이 하는 종교생활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어떻게 저렇게 빠질 수가 있을까 저렇게 불량이 없을까 열을 촥 촥 열 오열 오열에 촥 맞춰가지고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무릎을 걸고 똑같이 앉아 시험을 치고 시험지 나눠주는 거 봤어요 열 열 맞춰서 촥 촥 촥 촥 북한은 저리 저리 가라 지구산에 지구촌에 저런 데가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잡혀버렸을까 우리는 영적으로 무주의해서 사단에게 속고 있는 저들을 바라보면 어떻게 해요 비판 또 나오겠지만 우리 속에 뭐가 나오게 되느냐 액통이 나오게 되요 액통 액통하는 마음이 불쌍 불쌍하다 저들을 끈져내야 되는데 라고 하는 언약의 한 이거를 여러분이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1대1인1교화운동을 진행하고 있는데 저들의 열정을 열정을 사집혀야 돼요 대단합니다 그 열정이 틀렸지만 어제 국민일보 왜 났지요 크게 났습니다 김충일 전도사 34세예요 2004년도에 한동대에 들어가서 한동대에 입학하자마자 신천지에 걸려든 거예요 신천지도 몰라서 목사들이에요 합동적 목사들이에요 이 사람이 뭘 지령을 받았냐 합동적 에 있는 이단 연구가 있습니다 이단 분별한 연구가 진용식 목사를 테러하라는 능력을 받았어요 테러하라 그래가지고 어떤 집회 가가지고 이 친구가 아주 건장해요 뭐까지 했냐 신천지서 구역장 섭외부장 전도부장 교육교관 특공대 팀장 그리고 뭐 이 추서밭 총괄 서기 이 핵심 코스를 다 거친 친구예요 최종 받은 명령이 진용식 테러예요 그래서 몇 번 시도를 했는데 제대로 안 됐대요 그런데 부모 소원이 뭐예요 부모가 목사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자식이라도 상담을 한 번만 받아주면 부모 소원이 한 번이다 그리고 네 마음대로 살아라 한 번만 상담 받아라 하도 그러니까 본부에 보고를 하고 내가 본부 그래가라 가서 네가 상담사를 상담사를 네가 포수해라 그래와 가지고 이 친구가 거풀이 벗어진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상담사 신천지 상담 한 대 따로 있습니다 여기는 신천지 나온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천지 에서 빠삭한 거예요 쫙 그대로 다 드러나 버리잖아요 거기서 3주 만에 완전히 거풀이 벗겨져가지고 지금은 그 이후로 총신대학은 목회가 끝나고 석사하고 그래서 해군 장교로 갔다 오고 그래서 지금은 신천지 빼내는 상담 전도사 하고 있어요 지금 어제 나온 신문에 나온 어제 나온 내용이에요 자기도 목사들이고 신학생활 잘하고 계신데 여기 들어간 거 모르고 이거다 여기 생을 걸었는데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걸고 있는 이 30만 저 신천지를 끄집어내야 된다 애통하는 마음이 있더라 이 애통입니다 지금 영혼을 불쌍히 내주는 신학생활 잘해보겠다고 잘못 들어간 거예요 지금 이단과 사비에 빠진 사람들 잘 보면요 외로운 사람들이 많아요 외로운 사람들이 그런데 이단 시민은요 이 이단 사비의 특징이 뭐냐 기가 막히게 이 부분을 파고들여 신천지 전략은 무섭습니다 오래전부터 계획을 세웁니다 미리 다 그 사람의 성격 그 사람의 지금 모든 걸 다 파악을 해가지고 맞추어서 우연히 된 것처럼 그렇게 진영을 합니다 이렇게 뭐 여러분 많이 봤잖아요 유튜브에 많이 나오잖아요 작은 게 50인 이하되는 게 무르트리기 전략 다 나오잖아요 그리고 하는 방법들을 완전히 처음부터 강사가 뭐라 합니까 거짓말로 거짓말로 가르치잖아요 거짓말을 이렇게 하라고 거짓말을 이렇게 하라고 기존교회 이렇게 거짓말 전부 다 거짓말을 거짓말하라고 다 말하잖아요 그런데 암한 암한해요 그 사람들도 다 기존교회 신자들이었고 다 신앙생활 잘하겠다고 해가 잘못 걸리던 거예요 지금 뭔가 사람들의 힘든 부분을 파고들어요 미리 다 파악을 해가지고 우연이 된 것처럼 그러면서 그 사람을 잘 대접을 해줘요 아주 대접 알아줘요 막 대어줍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분별력이 없어지는 겁니다 사람이 그렇게 계속 만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자기도 몰라 신전지인 줄도 모르고 들어가 빠진 게 신전지예요 알고는 아무도 안 빠져요 그 정도로 이 사람들은 세밀합니다 신전지 하나님의 교획이 있잖아요 안상호 이거 같은 전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셔야 될 것이에요 이런 사람의 위로 이게 참 위로가 되겠냐 얘기요 잠시 있다 사라진 안개요 같은 건데 그래서 우리는 영혼이 변치 않는 성령의 참된 위를 받을 지도록 불신 영혼들 끈져내야 됩니다 한 청교도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살아있는 신앙인에게는 눈물 샘이 마르지 않는다 그랬어요 살아있는 신앙인 이 말은 단순히 울으라 그 말이 아니에요 울란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은약적 하늘을 가지고 유리방환한 불신 영혼들을 향해서 눈물의 씨앗을 뿌려라 그 애통하는 마음 가져라 저렇게 진리를 못 찾고 저렇게 막연하게 종교실을 하고 있는 저 종교인들 저 이달에 빠지는 저 영혼들 하나님 없이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할 거라고 바벨에서 삶는 저 불신자들 그 영혼들을 보면서 애통하며 울으라는 얘기 10편 126편 5절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뻄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뻄으로 그 곡수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저는 정인 때부터 이 전도를 많이 했습니다 노방 전도는 말할 것도 없고 버스 전도 유치장 전도 경찰서마다 다 유치장이 있어요 유치장 전도를 가면 3시간 서서 그렇게 전도하고 돌아옵니다 날 하여튼 이 고백이 이 고백이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뻄으로 눈물을 흘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뻄으로 그 다가가 돌아오리라 올 때마다 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고백하면서 온 적이 있습니다 연계 모든 성도들 이렇게 성경적 애통의 삶을 통해서 성령의 참된 위로와 영혼 구원의 기뻄을 체험하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행복 비전 이 행복 비전을 펼쳐나가는 현장 전도자들 다 되시기를 제의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제노포비아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노포비아라고 하는 이 말은 낯선 사람이라는 제노스라와 제노스라는 말과 공포를 말하는 포보스 합친 그리스어예요 무슨 말이냐면 다른 문화권에서 온 사람들을 희모하고 정오하는 현상을 뜻합니다 다른 문화권에서 온 사람 아주 싫어하는 인종차별을 말하지 인종차별 외국인 노동자들 경시하는 풍조 우리나라 많이 와있죠 가난한 사람들 와가지고 일하잖아요 아주 그렇게 무시하지 난민들 보면 잠재적 범죄자로 아예 인식해버리는 그리고 무조건 수용하지 않겠다는 이런 현상을 제노포비아 현상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 이게 전체로 확산이 된 것이 중국이에요 시작은 그렇게 중국이 되었는데 초기에는 중국인데 지금은 중국보다 우리나라 우리나라가 코로나 확진 급속도로 늘어가니까 전세계로 한국 들어오지 마라 제노포비아 현상이 지금 나 태어나 생긴 처음 우리나라가 이렇게 전세계에 금지당한 것을 처음 봤어요 90개국이 넘습니다 한국 들어오지 저기들이 만들어놓고 자기들이 우리나라 사람들로 격리시켜 버려요 며칠 전에 영국 런던 시내 한복판에서 싱가포르 청년이 런던 청년들에게 폭행당했어요 이유가 뭐냐 아시아 아시아 사람이라고 코로나 바이러스 이걸 확산시키는 주법이라고 그렇게 폭행당했어요 이런 상황을 보면서 우리는 뭐든지 다 영적으로 봐야 됩니다 영적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영적 제노포비아 현상 가운데 있지 않는가 되돌아 봐야 돼요 영적 포비아 현상이 뭐예요 내 가족 중에 불신 가족 그냥 무감각해 아이고 엄마 우리 아버지는 우리 어머니는 아무리 말해도 시도 안 먹혀 직장 다니면서 직장의 동료들 중에 아 쟤 지금 불교야 불교 쟤는 아예 기독교 하면 질색을 해 사업장에서 직원들 많이 있는데 학교 가면 친구들 불신 친구 많이 있는데 주의 많아요 그런데 그런데 내 내 스스로가 전부다 영적 제노포비아 저거 안돼 대충으로 안돼 저 사람 이래서 저래서 안돼 관심을 가지지 않거나 포기했거나 배척하거나 방치해 둔 대상은 없는가 영적 영적 제노포비아 현상을 내가 일으키고 있지는 않는가 영적 진단을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 진단 영계 모든 성도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의 삶 모두 영혼을 품는 영적 그릇으로 성장하는 기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이 이 아침에 여러분이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 좋아하지도 빼지도 마세요 우리는 이거 가지고 판단할 능력이 있는 인간이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사모하면서 그대로 받고 아멘으로 받고 잊어버리지 말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내 심령이 가난한가 얼마나 말씀을 내가 사모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찾았는가 얼마나 영적으로 해석하면 영적인 삶을 살고 있는가 세상의 물질 때문에 세상에 해야 될 일들 때문에 세상에 많은 소유 해야 될 것 때문에 늘 나는 세상적으로 가난하다라고 영적으로는 바라보지도 못하고 육신적으로 맨날 나는 없는 사람이라고 불신자처럼 그런 판단 속에 살고 있지 않는가 믿는 사람 신명이 신명이 가난하다는 이 어마어마한 말씀 이 속에 정말 행복 조건이 들어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가진 기준 수준에서 살고 있지 않는가 오늘 배가 배가 부르는 사람 그렇게 정성껏 준비해서 주는데도 별로 반갑지 않아요 별로 먹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배가 부르니까 세상적인 욕심 야망 많이 가진 사람은 신명 가난 가난이란 말을 죽었다 깨라도 체험하지 못합니다 신명이 가난하다는 것을 체험하지 못하면 평생 행복하지 않습니다 신명이 가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오늘부터 하나님은 내게 가난한 심령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가난한 심령 가난 자체가 실습니까 상처입니다 아직 치유되지 못한 거예요 가난해도 행복해야 됩니다 영혼 심령이 가난하면 행복한 자가 될 수 있어요 행복의 이 비결이 이 속에 있어요 그리고 세상 살면서 좀 손해받았다고 억울해하고 자동심 상한다고 울고 불고 난리치고 그렇게 살아왔다고 하면 하나님 내 마음 속에 이제는 영적으로 애통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애통하는 마음 한 용을 바라보면서 불신용은 바라보면서 이단에 빠진 용은 바라보면서 주의와 비판하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용만 할 것이 아니라 참으로 저 불쌍한 용은을 향해서 하나님 복음 증가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옵소서 애통해 할 수 있는 마음 내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보유신 행복 비전 내 주변에 있는 불신용은 또 함께 품을 수 있는 그런 애통 그런 기도 그런 관심 이단들은 각 세밀하게 어마어마한 시간을 두고 계획을 세우고 시간 물질을 다 들여가면서 포섭하는데 좀 진지한 마음으로 한 용은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용은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진지한 마음을 애통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경적 행복자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성경이 말하는 행복자를 사십니다 이런 성경적 행복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말씀하신 행복의 이 조건 이 비전 심령이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영계 모든 성도들 오늘 이 시간에 참으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지만은 테레비 앞에 섰지만은 컴퓨터 앞에 앉았지만은 하나님의 성령이 동일한 역사에 오셔서 전에 체험하지 못한 가난한 심령 한 번도 느끼지 못했던 영적 애통하는 마음을 우리 영계의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부터 허락하여 주옵소서 영적 전후 포비아의 심령 허락하여 포기한 영혼들에게 다시 물었고 보험 증거할 수 있는 기한주님이여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고소서는 받도록 기도합니다 아멘